다운스윙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스쿠핑 되시는 분들 이 옷걸이 활용하셔서 연습해보세요. 참 쉽죠? 참 쉽대. 쉽긴. 야, 옷걸이로 될 것 같으면 이게 옷걸이 나오고 있겠어? 골프로 나왔겠지?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. 이것만 쓴다, 손만. 자,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해봐. 아니, 손목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손목의 느낌 그리고 유연성, 힘 다 다른데. 옷걸이는 다 똑같아요? 옷걸이, 이 옷걸이, 빨간 옷걸이, 노란 옷걸이 다 다르지. 손목만 딱 쓸 줄 알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. 고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 좋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만하세요. acz WWW. -................... Maybe it's just because